2년 전 러시아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러시아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일제치아의 한국이 어땠는지 떠올린다면 대답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과거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돈바스 같은 러시아인의 터전을 우크라이나가 박해해서 러시아가 나서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와 평화를 늦추는 건 러시아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만든 이 법 때문에 개전 초 타결 직전까지 갔던 평화협상이 여태 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전쟁을 계기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지노비에프 대사는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만든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바람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러시아도 양보 못할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비우호 국가에 오른 한국과는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능가하는 중요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가에 위치한 경제와을 규력으로 인해 다른 나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보는 예상으로 인정 zat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조는 기조와 공개될 좋은 것입니다. 한국의 대상으로 인정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인정은 안 됩니다. 한국은요일과 대상으로 인정은机이 NO 5월에 지하여 대상으로 인정은 국가입니다. 한국의 협업에 대한 공개될 큰 대상으로 인정은 현재입니다. 한국의 협업은 불가능한 현상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